매일 정리와 함께할 수 있는 동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쯤에 한 번 볼까요? 방탄소년단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냈을 해적해 보다 이제 고추냈을 해적해 보다 이게 고유한테도 굉장히 이로울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있죠 반응은 진짜로 반응은 진짜로 계란을 얼마째면 한 번씩 보실까요? 이쪽은 18고리스가 나오는데 이쪽은 몇 고리스냐면 18고리스가 나올 거예요. 어제 맞춰놨거든요. 파랑 높은 곳이 있죠? 세 가지가 된다, 왜 다른 거였나요? 가마자 말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곳이 저한테 한 번씩 한 번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좀 나눠서 이쪽에 네 분이 계시면 이번엔 배경에 콜라보 먹으니까 고춧가루 왁크를 마셔야지 고맙습니다.